한 바퀴씩 돌아다닐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갑에 가지고 계신 뭐 12,000, 뭐 향각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,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. 어디 안 가셔도 됩니다. 그냥 여러분들 주머니에 가져가신 하트 같은 거 넣어줘도 되니까요. 어디 안 가셔도 돼요. 저희는 댄실레이디피라고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많이 인식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면은 고시갱이야. 마지막 곡은 뭐 할까? 한 두 곡 정도 할 수 있죠? 한 두 곡. 네, 두 곡 정도 받은 거 같아요. 그럼 빛나리의 마지막 곡 하고 또 하나 뭐 할까요?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? 나는 낙폭이 타고 있어요. 아, 우리 지금 윤미영이 솔로고 아, 못만인 줄 알아. 아, 못만인 줄 알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콩콩. 네, 그러면은 우리 집하고 마지막으로 빛나리까지 보여드리고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까지의 레이디비였고요.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아니야, 이제 또 인사할 거예요. 제일 빠르신 빛나리, 부릿구리 같다. 여러분, 저희 두 곡 남았으니까 박수 많이 해주셔야 돼요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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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